사랑하는 메가스트리스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 가죠. 3월 중순을 넘어서서 막 3월을 향해 가고 있어. 3월 학평도 끝났고, 그 다음에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져.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첫 번째로 좀 큰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이때요. 선생님이 얼마나 매년 많은 수험생들을 받겠니?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막 흔들리고 공부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막 할 때가 이제 3월이거든요. 지금.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더 공부가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여러분께 좀 한 번 해줄게. 자, 이제 오늘도 이제 딱 그랬는데 오늘도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부천 러셀에서 수업을 할 때 낮에 이제 AM단과 수업하는데 낮이다 보니까 점심 먹고 나니까 이제 우리 N수생들 좀 지쳐있었어. 수업을 쫙 했어. 한 3, 40분쯤 한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약간 좀 지쳐 보여. 그리고 선생님도 약간 좀 지치더라. 애들이 이렇게 푹 꺼지니까 나도 조금 푹 꺼져. 그래서 내가 조금 하다가 잠깐 끊고 갈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좀 한 번 쫙 한 번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야, 좀 힘내자, 힘내자 하면서 막 수업을 했다. 쫙 달렸다. 근데 말이야, 한 55분 정도 했거든, 55분. 고 3, 40분 때 조금 힘들었던 시기를 탁 넘기니까 그다음부터 그래, 이겨내자 하고 애들도 이제 이겨내자 하고 선생님도 자, 하자, 하자 하고 힘내서 딱 수업하니까 선생님도 수업이 너무 잘 돼.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어, 하면서 들어. 그리고 한 55분 정도 딱 하고 자, 쉬었다 가자 하고 딱 하나 딱 끝내고 쉬었어. 음, 아주 뿌듯하더라고. 만약에 한 30분, 40분 고시기에 약간 좀 힘들 때 야, 너무 좀 지쳤지? 자, 자, 좀 끊고 가자. 자, 잠깐 잠깐 쉬었다 가자 하고 쉬었다면 선생님도 교무실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아, 왜 이렇게 오늘 또 수업이 안 되지? 애들도 이렇게 지쳐있지? 하면서 내가 아, 힘내야 되는데 하면서 좀 마음이 그댔을 것 같아. 근데 근데, 어, 선생님도 그걸 딱 이겨내고 알기도 같이 딱 극복해서 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쉬는 시간도 말이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어, 기분 좋다. 딱 하나 딱 제대로 수업 한 번, 55분 알차게 한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고담 시간을 이어갔어. 그리고 이 얘기도 내가 해줬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날들이 있다. 오늘은 정말 죽기보다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리고 야, 오늘은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오늘은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쉬는 게 100번 낫겠다 싶은 날이 있어. 그냥 오늘은 좀 다 내려놓고 오프, 오늘 좀 쉬자. 이런 날이 있거든. 그럴 때 그냥 쉬어버리면 안 돼. 그럼 쉬고 푹 쉬고 나면 그 다음 에너지가 충전해서 공부가 잘 될 것 같아? 지금은 얘들아,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이야. 3월이야. 지금 되게 위험한 시기야. 슬럼프에 빠지기 너무 좋은 시기야. 그러면 그 다음 날쯤 되면 아, 이제 어제 잘 쉬었으니까 오늘은 에너지 있게 해야지가 되지 않아요. 더 우울해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져. 공부가 되게 안 될 때, 이거는 공부를 잘 해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 번쯤 해보는 경험인데 오늘 너무 공부가 안 돼. 오늘 진짜, 오늘은 그냥 쉬는 게 100번 나.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다. 이 꽉 물고, 펜 딱 잡고, 그래도 해보자. 하고 앉아서 꾹 잡고 해봐. 막 수학 문제 풀어보고 그냥 막, 막 풀어. 어? 막 수학 풀고, 막 영어하고, 막 국어하고, 막 해, 탐구, 공부해, 막. 막 해봐.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갑자기 공부가 엄청 잘 돼. 와, 너무 잘 돼.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슬럼프를 탁 탈출할 수 있어. 공부가 안 되는 슬럼프가 있을 때 그걸 탈출하는 방법은 휴식이 아니라 공부로 이겨내야지. 그렇지 않을까? 선생님도, 아우, 수업이 잘 안 돼. 이때 좀 쉬었다 하자가 아니라 더 제대로 한 번 수업해봐야지. 해야지, 그 수업으로 멋있게 해야지. 선생님도, 와, 하고서 이겨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똑같이 공부가 잘 안 돼. 아, 좀 쉬었다 하자가 아니고 아니야, 이거 이겨내야지. 이거 이겨내야지. 하고서 막 해봐. 그럼 진짜, 진짜. 이 얘기 듣고 그리고 맞아, 맞아, 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던 적 있어요 하는 사람 많을걸? 공부가 안 될 때 억지로 앉아서 막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까 언제 공부가 안 됐었지? 할 정도로 에너지 있게 공부가 쫙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되게 짧고 강력한 퀘스트인데 지금 여러분한테 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지금 어쨌건 이 퀘스트를 클릭하고 듣는다는 건 제목 자체를 보고 지금 클릭했다는 건 아우, 저 공부가 좀 안 돼. 이래서 클릭한 거 아닐까? 아우, 이거 좀 공부가 좀 요즘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지금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여전히 지금 공부를 하기 싫을 거야. 그러나 이 퀘스트 듣자마자 듣자마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내일부터야 언제부터야 그거 아니다 계획 잡고 있는 거 아니다 이거 끄자마자 끄자마자 책 빨리 꺼내 하기 싫겠지만 하자 막 해봐 오늘 자기 전에 꼭 뭘 해야 돼 해야 돼, 지금 막 해봐야 돼 그렇게 막 한 번 해봐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잘 때 선생님한테 고마워할 걸? 아, 너무 고맙습니다 와, 너무 행복해요 왜 힘들어? 공부를 안 하니까 힘든 거잖아 왜 힘들어? 공부가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돼? 아니면 정신교육을 받아야 돼? 아니면 계획을 멋있게 잡아야 돼? 어? 나한테 맞지 않는 강의를 들어서 그래? 나한테 맞지 않는 문제집을 풀어서 그래? 핑계대지 마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면 다 극복돼 정말 극복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지금 이거 듣자마자 끄고 바로 시작 알겠어? 바로 시작 바로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어, 될 거야 알겠죠? 지금 혹시 3월, 이제 고3 같은 경우 3월 학평 끝나고 좀 슬럼프가 와서 좀 힘들고 막 오락가락 했었던 사람들 있으면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겠죠? 열심히 합시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다시 약속 이거 끄자마자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부터 꼭 지금 자기 전까지 모레도 하나 꼭 하고 자는 거야 약속 알겠죠? 시작합시다 강의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